안녕하십니까, 잔국의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 2019학년도 대구대학교 수시모집 입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6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 아주 큰 대형대학인데요. 96개나 되는 다양한 학과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전공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재학생이 2만 명에 가까운 대형대학이라는 점은 취업, 국제화, 장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구대학교는 최근 눈부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국책사업을 유치하며 더욱 발전하는 대학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잘 선발하고 잘 가르쳐서 취업까지 잘 시킬 수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올해 총 4,575명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이 중 80%인 3,647명을 수시로 모집합니다. 대구대학교의 수시모집 원서 접수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각 전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면접전형은 우리 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38명을 선발합니다. 전형방법은 학생부 70%와 면접 30%를 더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한 모든 학생에게 면접기회를 제공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습니다. 학생부 면접전형은 학생 1명과 면접관 3명이 한 조가 되어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문제는 총 3문항입니다. 1번, 2번 문제는 사전에 문제를 공개하며 3번 문제만 면접 당일 면접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답변시간은 문항별로 1분 이내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총 781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100%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고 일부 학과에만 적용됩니다. 지역인재전형은 총 500명을 선발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고교를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동일하게 학생부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공학계열의 경우 학년별로 상위 3개 교과의 전과목 석차등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의 성적산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적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은 522명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별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소류평가로 5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방식은 앞서 설명한 학생부 면접전형의 면접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2명의 면접관과 1명의 학생이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문제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초한 맞춤형 개별문제가 출제됩니다. 고른 기회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동일한 형태로 선발합니다. 원서 접수 전 지원자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특별전형으로 예체능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이 있습니다. 포털 검색사이트에 대구대학교 입학처를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입시결과 등을 공개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벤트들도 있으니까 좋아요와 공유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학년도 대구대학교 수시모집 입학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구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구대학교에서 만나요. Sandy에 newabs No one to one to one to another 그것은 당시엔 RMZHD10ld에서 총기υ고근 grassroots